흑 흑 하나 둘 셋 넷 열거구고 우이 고통이다 엘네덟 세호야잉네 열아홍 라 열 에히 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씬인가요? 아 씬이 너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. 아니 나 나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진짜. 아니 너무 놀라서 그냥 내 자식한테 어? 아니 들어가봐요 얼굴 내는 순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